4등 1장 3절 우리가 잔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된 응답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라야 나를 살리고 이것이라야 나를 살리고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을 못 살려요 그걸 답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을 갖고 성공하고 아무리 물질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보좌의 힘이 임해야 세상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내게 보좌의 축복 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각 심령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게 된 현장에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가 있고요 세상 나라가 있고요 이 세상 나라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입니다 기중한 축복과 응답이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수록에도 보면 나옵니다마는 모든 능력과 축복도 여기서 나오고요 또 친히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주님께서 보좌에서 교회를 다스리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는 것도 어디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이 사실을 놓고 집중하게 될 때에 결국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 집중하게 될 때에 그러면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이 꼭 모두가 걸려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를 오늘 못 나왔는데 집에서 새벽기도 참여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너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캤어요 가론 유다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찔리는데 그 은약으로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고 찔리는데 그것까지 은약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면 결국은 망하는 거다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요 진짜 보좌를 놓고 집중하게 될 때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집중하는 부분들을 놓고 이게 관건이죠 이 집중하는 부분들을 놓고 나도 모르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부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는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말입니다 세 번째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많은 교회나 현장에 일들이 있죠 일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점검하면 나오는 것이 결국은 보여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바꿀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실이 보여지는 만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바꿀 것이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결국은 담을 것은 그러면 담을 것이 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가 가질 능력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제 산업성경에 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다시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주어진 응답인데 축복인데 집중하지 못하느냐 거의 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그대로예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갱신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했어요 복음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나도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나도 알지만 또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요 옛날 그대로인 것을 진짜 은혜받고 변함에는 그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지? 다른 사람이 보고 상대방이 보고 압니다 자기는 모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갱신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옛날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거의 내 생각 속에 이게 너무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이 축복인데 여기에 집중해서 이 축복을 위해 되는데 내 생각에 빠져서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국은 집중이 안 돼요 내 생각 여러분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질환자들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는데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해방되더라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생각 속에 자로잡혔던 생각이 사로잡혔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해결이 되더라 해방되더라 이야기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요 자기 생각 가지고 말씀 받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약해지면 자기 생각이 강하게 나와요 남이 나에게 보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 모든 생각을 뭐로 바꿔야 되냐?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빨리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생각 깊이 하면 지쩝니다 네 나로 나와 결론은 나로 나와요 생각 깊이 하면 결국은 나로 나와요 그게 보호자의 축구를 위는 집중 속에 더 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을 갖고 있는 선입견들 이건 하루아침에 주어진 부분들이 아니죠 그런데 오랫동안 주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선입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보면 나름대로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먼저는 선입검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실 역사와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놓쳐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까지 전혀 엉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역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믿습니다 이 사실은 믿어져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데 선입견 가지고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에게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들을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의 예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갈지라 했잖아요 오늘 때를 따라서 돕는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예비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것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어제와 같은 날이라면 하나님 왜 오늘 허락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보면 이 선입견이 그 응답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말입니다 거의 사람의 말들 여기 다 쏘가요 말은 안 할 수도 없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말고 여기에 영향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여러분 존경은 하되 존경은 하되 그 말에 여러분 영향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룬 이 일에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말들 틀린 말도 하고요 또 맞는 말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들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영향받게 되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옳은 말이 있어요 옳은 말 옳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옳은 말인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정말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금에 유익한 말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그 말들을 가지고 가야지 옳은 말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어떤 훌륭한 말도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원히 옳다고는 못 봐요 영원한 것은 하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전시대나 나 요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영원한 것은 말씀뿐이에요 모든 사상과 아무리 훌륭한 이론과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지나 놓고 보면 그게 진짜 옳은 말인가 그게 맞는 건가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는 옳은 말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옳은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로 보금에 유익한 것이냐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그 부분들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 생각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요 그리고 좀 더 맞는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는 그걸 가지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걸고 있다 신앙생활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경우 이 말들이 결국은 진짜 보금을 못 받아들이도록 보금을 가로막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요 시대신마다 여론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여론신앙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여론신앙을 따라가요 여론신앙을 따라가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 속지 말고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인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나 많은 산업 현장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 일이든 현장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받는 일에 지장이 된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순되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받는 거예요 은혜받으면 나는 그냥 강단을 통해 은혜받는데 그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현장들이 바뀌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받는 일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일들이 앞서만 안 돼요 자칫 교회가 프로그램에 일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받는 일을 놓치게 돼요 물론 여러분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맛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을 통하면 보람도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람도 오지만 또한 그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일에 대한 성취감 맛보는 그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게 창세의 3장이에요 그게 3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여기에 우선을 둬야 되는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죽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교인들이 일꾼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교회에 등록하면 어느 정도까지 일을 안 맡깁니다 일을 안 맡겨요 왜냐? 일 이전에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일에 빠지다가 나중에 결국 알고 보면 다 나가 떨어져요 어떠면 일을 맡기는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일에 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선적인 부모들이 뭐냐? 일이 아니라 뭐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얘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새가족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가족한테 딱 붙었을 때 여러분 일이 아니라 진짜 이 새가족이 은혜 받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 어제 루 목사님의 메시지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말씀 붙자고 기도했던 부분들을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 헛살았다 했어요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그까지 한 주간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의 응답들을 보고 주일날 다음 주에 왔을 때는 그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다면 한 주간 헛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 두고 인속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응답들 어떤 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면 과연 지금 응답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과연 응답으로 생각하는 건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안다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다면 지금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응답이 왔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응답이 안 왔다 실망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많은 경우는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우리가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내 시간표대로 응답받는 내 시간표대로 응답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응답받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수준대로 응답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수준대로 응답받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이걸 응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응답 주니 안 주니 낙심하고 자질하고요 이 네 가지 때문에 나, 사람의 말, 일, 응답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은 경우 집중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축복의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우리가 정리되어지면서 집중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많으니까 보여집니다 아, 내게 이 기적이 바꿀 것이구나 보여집니다 뭘 바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있죠 우리는 이 기적 자체를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가 그래도 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을 뿐이지 없는 자들에게 먹게 하고 배고픈 자들이 먹게 하고 물이 없을 때 먹게 하고 그게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면서 안전병에 일으키고 그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그리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한 부분들 자랑하는 부분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 유대인이 자랑하는 선민사상 유대인들이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그게 바꿀 거예요 왜냐? 그 자체는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결국 바꾸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니까 사단의 전략 12가지 속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죠 이걸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지는 만큼 집중되어지고 집중을 통해서 보좌의 사실들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만큼 이 부분들이 바꿔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져야 그 안에 담은 쪽 우리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꾸어져야 그 안에 담을 새로운 걸 담잖아요 우리 담을 것이 뭐냐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이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어디에 심어져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메시지 결론으로 주셨던 부분입니다 내 생명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 죄와 허물도 죽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 생명 가운데 심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어디에 심어져야 되느냐 내 영혼 가운데 그래야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내 영혼 가운데 심어져야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심어져야 생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디에 내 삶 속에 심어져야 합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 이때 오는 것이 바로 삼초울과 함께 시공간 초울하는 기중한 축복된 역사 그 다음에 이삼 칠라라 빛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과 함께 결국 삼전무후무의 역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담아야 돼요 그러면 바꾸고 바꾸고 담으고 담으면 결국 내가 하나 하신 능력이 뭔가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4등 1장 8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질 답은 오직입니다 여러분 산업하는 여러분이 산업의 오직이 돼야 됩니다 업의 오직이 돼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의 업의 오직이 돼야 제대로 된 응답을 누리게 돼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이 되어지니까 저절로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뭔가 오직이 되면 기다림이 되잖아요 오직이 안 되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오직이 되면 기다림이 됩니다 뭐를 기다리냐 유일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보여지는데 제 창조의 역사들이 보여주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겠구나 결국은 제 창조를 놓고 도전하는 그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인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성 제 창조의 축복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산업현장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집중 집중 우리 산업성계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개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산업성계 전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산업성계 그 시간들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일단 잘 안됩니다만 예배 마치고 온 후에 우리 임원인사주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런데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진짜 주어진 응답으로 그러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산업에 보좌의 축복이 많은 그 축복의 역사로 서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구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냥님의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인 보좌의 축복을 놓고 집중함으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 일에 쓰임받는 산업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산업인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특별히 우리 산업성교회 모임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